7월 1일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의 날을 맞아 나눔과 협동의 의미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및 마을 음악회, 사회적 경제 활성화 포럼, 구군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 청소년 스마트폰 촬영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달서구 본동 본사랑 마을 인근의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전달하고 청소, 방역, 수리,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따뜻한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어 저녁 7시부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전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여름밤을 수놓을 문화공연을 선사했습니다.